어제저녁 남가주 피코 리베라 지역 한 도살장에서 열려있던 문을 통해 소들 수십 마리가 집단 탈출해 도심지를 휩쓸었습니다. 일부 소대들이 주민들까지 공격하자 출동한 경관이 총을 쏴 이 중 한 마리를 사살하는 등 대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경관들과 도살장 직원들이 수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소들은 다시 도살장 안으로 들어갔고 탈출한 40마리 소 중 38마리만이 잡혔습니다. 한 마리는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나머지 한 마리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해 인근 지역에서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한편 탈출한 소대로 인해 4명의 가족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.